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안재형 개보리입니다. 오늘 놀아볼 것은 짜잔 얘네들은 여기에서 꺼내봤고 뜯어서 조립해봤고요. 자, 이제 얘네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로는 친구가 너무 많다, 여기에. 네, 무지개대랑 레코리아 바뀌고, 물론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두 친구는 뭔가 유명한 거 보니까 빨간 공유 같은 친구는 다 좋겠고요. 여기 레코장은 이렇게 나와요. 레코장 레코장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지개사도 자, primero. 이제 한번 Reich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심판은 하얀색이 어쨌든 예로 하고요 심판은 예로 하고 자 얘는 여기 또 얘는 여기 얘는 얘는 여기입니다 이제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작! 먼저 여기 이상한 공군이 나타난 예랑 예랑살갑니다 야! 덤벼라! 고마워! 저 녀석! 야! 아이소리 어떡해? 야! 야! 아이소리! 아이소리! 그러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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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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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아주 떼데 이렇게 하면 발차기! 아이소리! 아이소리! 너무 이랬어! 이렇게 하면 날개짱을 쉬고 날개짱! 아이소리! 이렇게 해서 무지개 쓴! 무지개 쇠! 에이소리! 우아악!! 응! 그럼 매싱 귀신제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원으로 외코 자고요 가рий 레이! 고! 짝 utiliser 와아아아 3000개가 아니야 그렇다면 돼 혈빈 탈락 얘는 그럼 어떤 팀을 하고 싶냐면 여기 빨리 가면 돼 이제 이 파란색과 종류물이랑 싸우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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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分? 뭘 billion? 고맙고요! 고맙습니다